네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선거에 출마합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우원식입니다. 22대 국회를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협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3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낱말로 훼손된 3권분립의 정신과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를 주저한 적이 없던 저 우원식,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이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서슬펄은 군사독재 정권에도 맞서 싸웠던 결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고자 15일간 단식 투쟁을 했던 절박함으로 맞서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독립 영웅 흉상을 철거하려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역사 구태했다에 맞서 싸웠듯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민생 브랜드인 갑의 횡포를 맞고 을의 눈물을 닦아준 을지로 위원회로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과 단호히 맞섰던 자세로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이 아닌 온몸을 던져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후퇴, 상권분리 훼손에 단호히 맞서서 제대로 싸울 사람입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 8석 부족을 넘어서겠습니다. 총선 민심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의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성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부권이 유효합니다. 혁신의장, 개혁의장도 8석 1개를 넘지 못하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의장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민심을 반영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원내대표로 여서야대, 그것도 야당만 3개의 교섭단체라고 하는 헌정사상 최악의 조건과 보수 야당의 7번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을 돌파하여 민주정부의 시작을 이끌어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서야대 정국을 돌파했듯이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습니다. 해낸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셋째,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야의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하게 결단하겠습니다.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관례도 깨트리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으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국민의 어려운 삶은 불합리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적 발전에 기인합니다.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해결을 주도해왔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 불평등 불공정,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국가균형발전 등 당면한 5대 국가적 의제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를 사회경제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현 시기 권력구조의 폐해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생의 현장에 함께하는 국회의장이라는 새로운 위상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에 제일 먼저 공감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 한복판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회개혁 가치 동반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이재명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기술혁명 등 대전환 시대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해법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속에서도 성과를 내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8석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야 하며 절박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일도 모두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내겠습니다. 명심, 당심,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저는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입니다. 대일구력 외교를 이삼는 친일정부에 맞서 독립운동과 후손이 열어갈 국회의장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